우리 아내분이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내분 우리 하태곤 선수 응원 한번 해주세요. 직접 바로 앞에 계시니까. 여보. 당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이용대 선수가 이길 거라고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준비했던 거 오늘 여기서 다 보여주고 후회 없는 경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 좋다. 든든합니다, 진짜. 진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. 우리 상대 이용대 선수한테도 한 말씀 하시죠. 이용대 선수 딱 기다리세요. 딱 기다리세요. 강한데요? 눈빛 말투가 아예 달라졌어. 너무 좋은 아내분이시다. 진짜 든든하네. 진짜. 결혼 잘하셨네요. 눈 좀 뜨세요. 자꾸 자지는 말라고요. 자꾸 피곤하시니까 눈을 고치시는데. 경기를 위해서. 그런데 아내분을 보면 약간 평정심이 좀 깨질까봐 마음을 좀 단련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이 자리에도 이용대 선수의 영원한 팬이자 든든한 조력자죠. 우리 이용대 선수의 형님 그리고 형수님이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형님도 잘생기셨네요. 잘생기셨다. 유전자가 진짜. 동생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영대야 오늘 경기 이제 두 분 다 가장 중요한 경기니까 재밌는 경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오케이,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갑자기 MC MC. 둘이 오랜만에 보죠? 네, 우리 오랜만에 봐요. 세상 남이야, 세상 남이야. 확 맞아요? 어디 씨예요?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. 가만히 계세요. 여보, 내가 이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배드민턴 경기장이 지금 현재 양 선수의 기싸움으로 아주 뜨거운데요. 바로 지금 명승부를 시작합니다. 잘하네요. komm, 화이팅! 세워!